한봉아 이거 신났네 꽃봉이 엄청 빠르다 봉도 따라가네 흘러잡게 한다 이야 빨라 꽃봉이 너 되게 빨라졌다 우리 꽃봉이 꽃봉이가 봉순이를 이기려나봐 달리기를 꽃봉이가 봉순이를 이기려나봐 꽃봉이가 봉순이를 이기려나봐 달리기를 꽃봉이가 봉순이가 봉순이를 이기려나봐 달리기를 흘러주세요 흘러주세요 아이고 잘했어 너 너무 똑똑하니 강아지야 근데 이제 그만 뛰어 너 힘들어 좀 기다려서 나는 오늘 새우고싶서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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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호 엄청 잘 뛰어 오! 빨라졌어, 깜봉이도 깜봉이 아이고, 잘했어요 봉순이 이기는 게 목표예요, 꽃봉이는 지쳤어, 이제 봉순이 아이고,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봉봉, 일로와 안녕 흐으으으웅 Der 진짜 봉두가 잘 따라다니네 다이어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빈 요리 오는 것을 보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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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봉두가 봉두 잡아 흠 흠 흠 흠 5키로 5키로 또 두고 있어? 성공 흠 흠 흠 아 처음 뛰기 초반부에는 되게 힘든데 중반부 지나면 좀 이게 올라와서 흠 흠 흠 30분간